억제한다 아나운서 뿜뿜하다 배장법상 배송제 예측 저는 근데 가끔 맥주를 살 때 편의점 사장님이 신분증 좀 주고 달라고 그랬어 에이 진짜로?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라니까요 거짓말하지 마요 채팅창에 사장님 장사 잘하네 곰같이 생겨서 한국인인 줄 확인 달라고 수배자인 줄 알고 수배자 아 수배자 그거다 그거다 어차피 검버섯으로 나이 확인 가능이라고 이거 흑자라고요 흑자 아니 저는 한참 신분증 확인을 했었거든요 또 또 여기다가 숟가락 얹는다 아 진짜 진짜 작년부터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살짝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뭔가 어떻게 아는 거지 작년까지 확인한 것도 저희가 확인하기 어렵죠? 아니요 작년까지는 확인했어요 네 ㄴㄴ enabled ㄴern